네 안녕하세요 금강연아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나름 굉장히 중요한 공지가 있어서 이렇게 중대발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만 출연하는게 아니라 제 동생도 같이 나올 거에요 안녕하세요 금강연아 친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중대발표 할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로에이즈 먼데이에 대한 상호명을 바꾸게 됐습니다 금강연아 미용실로 상호명이 바뀔 예정이에요 미용실에 오셨을 때 여기가 로에이즈 먼데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보다는 금강연아 미용실로 많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근본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도 미용실이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시술 시간이 한 분 한 분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른 미용실보다는 조금 있는 편이지만 가격 때문에 진입장벽이라는게 있을 수 밖에 없어서 정말 고심 끝에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커트가 77,000원에서 55,000원으로 떨어집니다 옆에 다운펌이 55,000원에서 45,000원으로 떨어지구요 그리고 전체 다운펌 일반 파마 등등 일반적으로 시술을 많이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186,000원에서 134,000원으로 대폭 인하가 되구요 볼륨 매직도 26,000원에서 19,000원으로 인하가 되구요 아이롱펌도 굉장히 많이 시술을 하기 때문에 29,000원은 좀 너무 제가 봤을 때 조금 비싼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24만원으로 인하가 결정이 났습니다 모류 교정만 186,000원에서 15만원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서비스는 그대로입니다 서비스라 함은 다과랑 여러분들이 신규 고객님으로 오셨을 때 제가 사진을 찍어서 태블릿을 띄웁니다 그 띄운 사진을 가지고 도회도를 그려서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드리고 모질, 모류 두상을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맞는 헤어스타일과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 번째 공지사항인데요 퀄리티를 위해서 2,3시간에 2분 정도를 받아서 하루에 4명에서 5분 정도를 제가 받았어요 이게 오전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반차를 써가지고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오전 손님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오전 손님을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3시 3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약이 5시 정도까지였어요 오전 11시부터 예약을 받게 되면서 퇴근하시는 분들까지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열어뒀습니다 파마까지 다 가능하시고요 컨디션에 대한 문제는 제가 조절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번째로는 제 동생이 이번에 새롭게 저희 미용실에 영입이 됐습니다 금강연화의 가성비 버전으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펌이랑 각종 염색 같은 경우에도 훨씬 저렴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로에이즈 먼데이나 금강연화 미용실을 치면 제 동생에 대한 시술 정보와 가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예약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지금 미용실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 사항이고요 업데이트는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모든 시술에 대한 가격이 인하가 되고요 상호명은 1월달에 아마 제가 정리를 할 건데 이거는 제가 당장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공지사항 중대 발표는 끝났어요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